누군가 궁금한 점에 있다면 난 늦은 밤상 수영만 맴돌았죠 왜 되고는 내게 묻지 말아요 싱거운 내 웃음이 다 지워진 게 그댄 안 보이나요 그녀가 나의 가늘 봤을 때 난 눈 감고 새구색만 실해 됐죠 왜 지금은 검은 밤에 내가 혼자 차게 쉬고 있느냐고 물어보면 나 부끄러워 사실은 내가 바보 같았죠 어려울 것 하나 없는 문제인데 왜 맘 약해졌는지는 몰라요 생각보다 난 괜찮은 남자예요 생각보다 더 잘 잘 어울려 생각보다 나의 가늘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